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여기는 하늘정원 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보시는 꽃은 유리 호퍼스 입니다 완전 제품입니다. 저는 여기 하우스 안에 땅에 심어 놨거든요 이 나무는 제가 여기 이사 오기 전부터 키우던건데 거의 얘는 10년 정도 된것 같아요 그때는 유전히 이렇게 많이 피웠습니다 지금 바깥에는 비가 지금 많이 내리거든요 그래서 빗소리가 지금 저희들은 하우스다 보니까 소리가 조금 많이 납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꽃소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리스본 입니다 이렇게 지금 꽃 때는 꽃이 다 활짝 폈어요 리스본 얘들은 묵은둥 입니다 기본포트구요 리스본 가격 5,000원 입니다 오늘은 목마가렛이 조금 많았어요 목마가렛부터 실속도 하겠습니다 얘는 지금 핑크색 이렇게 외목대 입니다 분홍색 그리고 이렇게 흰색 외목대 그리고 얘는 지금 핑크 겹입니다 15cm 이구요 여기 외목대는 12,000원 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색깔이 지금 2톤 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색깔이 지금 2톤 입니다 흰색이랑 핑크랑 여기 2톤 이거든요 15cm 분 이구요 얘는 마키아또 목마가렛 같네요 냉오편이 조금 큽니다 냉오편이 조금 큽니다 여기 토토는 12,000원 여기 마키아또는 13,000원 입니다 그리고 랜디제라 15cm 분 이구요 15cm 분 이구요 11,000원 입니다 어우 예쁩니다 진짜 나비가 안전조차도 너무너무 예뻐요 그리고 노란색 겹 목마가렛 그리고 노란색 겹 목마가렛 이렇게 겹입니다 개들은 기본 포트입니다 개들은 기본 포트입니다 노란색 그리고 핑크 그리고 노란색 겹 목마가렛 이는 풍성하게 그렇게 생겨네요 이렇게 그리고 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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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크 노란색 기본 포트구요 4,000원 입니다 다음은 와인색 겹입니다 지금 이거 찾으신 분들이 지금 많이 계셨는데 작년에 제가 여기서 이 와인색을 판매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구독자님들께서 보시고 작년 영상을 보시고 지금 이걸 찾는 분이 지금 계속 전화가 많이 오셨었는데 얘는 지금 기본 포트입니다 10cm 예쁘죠 얘는 기본 포트 5,000원 입니다 2개 하시면 9,000원 그리고 그리고 사기국화 얘는 보라색 사기국화 4,000원 입니다 그리고 방울 슬쭉 꽃이 다 폈네요 방울 슬쭉 7,000원 입니다 다음은 다음은 데모르 흰색 여기 노란색 여기 보라색 데모르 기본 포트구요 4,000원 입니다 그리고 유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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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cm 분이구요 유매 유매 15,000원 입니다 그리고 할려나 할려나 4,000원 입니다 그리고 달맞이 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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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쁩니다 다음은 리갈제라 색깔은 이렇게 빨간색 이렇게 세가지네요 파트는 15cm 비갈 16,000원 입니다 다음은 천왕매 입니다 이 꽃은 이렇게 자잘하니 작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면은 목대는 엄청나게 좋습니다 목대는 엄청나게 좋습니다 수영도 자 보시면은 이렇게 꽃이 지금 다가라게 팔렸죠 수영도 천왕매 천왕매 18,000원 입니다 이메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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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지금 묵은등입니다 목대는 이렇게 많고 좋구요 월등도 아주 잘되죠 눈꽃 눈꽃 이메리스 이메요 25,000원 입니다 다음은 랜디제라 핑크색 아 이렇게 목대는 완전 묵은등 입니다 목대는 이렇게 아유 예뻐요 벤디 12,000원 입니다 다음은 왁스플라워 향기도 좋고 꽃도 이렇게 하얗게 예쁜 왁스플라워 3,000원 입니다 3,000원 입니다 15cm 분이구요 맥시멈 목마가렛 맥시멈 목마가렛 15cm 분이구요 15,000원 입니다 15,000원 입니다 15,000원 입니다 15,000원 입니다 장미 아유 겹이네요 빨간색 노란색 장미 7,000원입니다 기본포트구요 그리고 무늬청화국 무늬청화국 4,000원입니다 그리고 얘들은 천황리가 아까 보신 것보다는 약간 조금 작습니다 그래도 이 꽃은 다 물었구요 이렇게 대는 요렇게 요렇게 생깁니다 12cm 분이구요 천황리 얘들은 15,000원 꽃은 지금 이제 곧 다 필 것 같네요 금방 천황리 15,000원입니다 다음은 진달래처럼 챙긴 칠죽입니다 진달래 칠죽 예쁘죠? 색깔이 은은하니 진짜 진달래 같습니다 부품은 이렇게 크구요 얘는 조금 큽니다 묵은둥이 지금 2종 남았네요 진달래 칠죽 16,000원입니다 그리고 선녀꽃 선녀 칠죽 얘는 12,000원 15,000원입니다 15,000원입니다 진달래 칠죽 위에 너무 예뻐서 또 그날 지나칠 수가 없네요 다음은 베베나 베베나 기본 포트 4,000원입니다 다음은 솔채 모지월동이 아주 잘 되고 그리고 이렇게 보라색 꽃이 피는 솔채 14,000원입니다 이렇게 다음은 로베리아 로베리아 아 로베리아 얘는 진짜 꽃이 아주 오래가죠 꽃이 다 지고 나면 또 딱 자르고 나면 또 다시 새로 꽃이 피는 로베리아입니다 로베리아 15,000원입니다 12,000원입니다 아메리칸 블루 파란색 꽃 아메리칸 블루 15cm분이고 14,000원입니다 다음은 캥그루 발톱입니다 이건 대품입니다 이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분홍색 분이 아주 크죠 한 20cm분이 될 것 같아요 참 신기하게 생겼네요 진짜 캥그루 발톱같이 생겼어요 이름도 참 잘 지었죠 아우 참 신기하네요 아우 참 신기하네요 캥그루 발톱 22,000원입니다 캥그루 발톱 다음은 아카시아인데 얘는 가는잎 아카시아입니다 얘는 일반주의 노란 아카시아하고는 꽃이 약간 다릅니다 꽃이 약간 작으면서 약간 분홍색인데 꽃이 좀 작아요 근데 꽃보다는 나무 잎이 예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는잎 아카시아 이렇게 지은건강 가는잎 아카시아 26,000원입니다 15cm분이고요 그리고 임파첸스 장미 임파첸스입니다 20,000원입니다 이건 빨강색이고 얘는 찐 핑크 이는 진짜 사계절 꽃이 다 핍니다 그리고 꽃이 또 한개 떨어졌네요 이렇게 분이 너무 큽니다 커서 들 수가 없네 장미 임파첸스 2만원입니다 다음은 종이꽃 종이꽃은 노란색이랑 주황색 이렇게 두가지만 남았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흐려가지고 꽃은 아직 안 피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만 있습니다 얘들은 활짝 펴야 예쁜데 종이꽃은 5,000원입니다 그리고 팝콘 배구니아 흰색, 핑크색 색깔은 두가지입니다 팝콘 배구니아 흰은 15cm분입니다 만원입니다 그리고 향이 엄청나게 좋은 지금 확자스민 확자스민 기본포트구요 5,000원입니다 금랑화 금랑화 진짜 너무 예쁘죠 참 참 예쁩니다 세상에 여름꽃을 어떻게 이렇게 있는지 참 신기한 따름입니다 분홍색 2만원 이구요 여기 빨간색 흰은 15cm분이네요 2만6천원입니다 얘는 알부카 얘는 완전 묵은둥입니다 제가 여기 얼마나 지금 캐왔는지 기억도 잘 안나는데 여기 지금 화분이 꽉 차서 지금 분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꽃은 여기 필면 노란색 넣으죠 알부카 15,000원입니다 다음은 애니시다 애니시다 16,000원입니다 다음은 바질트리 흰은 12cm분이네요 바질트리 12,000원입니다 그리고 유칼리프스 15cm분이구요 유칼리프스는 월동도 잘 됩니다 유칼리프스 2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벌이나 자주달개비죠 자주 무늬달개비 확 찼습니다 분은 15cm분입니다 자주달개비 7,000원입니다 다음은 파라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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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포트구요 6,000원입니다 6,000원입니다 스타라 파라솔 스타라 파라솔 여기는 꽃이 조금 작죠 스타라 파라솔 6,000원입니다 그리고 겹사판이야 지금 빨간색 분홍색 찐보라 보라는 지금 몇개 안나왔네요 아우 저는 핑큐가 이쁩니다 빨간색도 이쁘네 5,000원입니다 그리고 문관초 흰색 5,000원입니다 그리고 사계국화 아 눈 색깔 너무 예뻐요 사계국화 4,000원입니다 다음은 후쿠샤입니다 기본포트구요 저는 후쿠샤중에 이 꽃을 제일 좋아합니다 드레스처럼 요렇게 생긴 요렇게 요렇게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호쿠샤도 여러가지의 꽃이 있는데 제가 그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호쿠샤입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이거는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으시더라구요 저처럼 호쿠샤 1,000원입니다 기본포트구요 다음은 데이지 밤송이처럼 생긴 데이지라고 합니다 3,000원입니다 다음은 카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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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포트구요 향기 나는 물통도 되는 카네이션입니다 5,000원이요 다음은 워터코인 워터코인 물을 아주 좋아하는 물방울 퀸 워터 워터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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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원입니다 그리고 핑크 달맛이 3,000원 이구요 기본포트입니다 오늘 영상은 조금 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빨리 했거든요 오늘 준비한 꽃은 여기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감사합니다